칼돌리기는 아직 안 배울거에요. 아마 다음주? 다음주나 다음주에 배울수도 있는데 일단은 칼돌리기 안하더라도 마이영이라는 역할을 본적이 있죠? 박태환 선수 본적이 있죠? 봤어요? 봤죠? 그랬을때 봤잖아. 안봤으면은 애국자 아니고 자 보세요. 마이영은 할 때 손을 아픈 느낌 해볼게요. 지금 저희 배울 때 이렇게 배울 때나 하시는거 배울 잖아요. 자유형이 아니에요. 자유형은 옆으로 추네요. 옆으로 추네요. 옆으로 추네요. 옆으로 추네요. 옆으로 추네요. 이거를 한팔만 잡고 한팔만 잡고 오른손은 붙일거에요. 발을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어디로 추냐면 옆으로 추네요. 이게 처음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잡았던게 한팔만 잡기 때문에 두개도 좀 많이 추리기 조금 어려운데 절대 주의하셔야 될 때 절대 그거를 두는게 안돼요. 뒤로 돌리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뒤랑 어깨가 붙어있어요. 동작할 때 지금 이거 한팔만 어깨 완전 떨어졌잖아요. 그쵸. 완전 덜겼잖아. 어깨 따로 붙다로 얘는 하나 하나 붙어서 보는데 두개만 돌이지도 않고 나중에 롤링이라고 해서 어깨가 같이 들어가요. 여기 여기 아니다 여기 whole 여기 다시 들어가요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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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y키때문에